설명을 맡은 샤런 로즈 마스터 강남숙 인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중국이에요 네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왔습니다 애터미 하러 온 건 아니고요 그냥 한국에 살기 좋다고 해서 남편이랑 왔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가서 설거지도 해봤고 회사도 다녀봤는데 제 체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외국인 상대로 식품점을 하나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는 또 아모레퍼시픽 방판일을 하게 됐어요 애터미는 방판일을 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는 관계로 제가 찾아갔어요 콜마 B&H 원데이 세미나 그때는 콜마에 가서 공장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했을 때인데 제가 찾아가서 봤더니 아모레보다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은 얼마예요? 10분의 1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해야 되는 사업이겠구나 해서 한 달 만에 제가 설아 수위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전업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그때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그냥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애터미를 전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 인맥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 저도 지금 샤를로즈가 돼서 여기 오토 판매사 수입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계신 사장님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게 일을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애터미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애터미가 좋으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갖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 갖고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뭐죠? 고령화 시대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셨죠 저는 애터미를 안 했으면 정말 온라인 쇼핑을 안 한 사람이에요 저는 애터미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지 지금까지도 네이버나 다른 데서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애터미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도 제가 그냥 구매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나가지 않고 애터미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질병이 와도 어때요? 우리가 저희는 애터미는 사업자잖아요 출근을 안 하거든요 집에서 자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출근하던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줌이나 이런 거를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죠 심지어는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다중에는 저는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 학교 가서 수업하는 게 이런 거구나 모른 나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한 반에 50명, 60명, 70명 상상도 못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온라인 쇼핑이 호황을 누르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기 싫어도 시대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경제 공부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모든 돈을 온라인으로 배팅을 했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듣는 배팅이 지금 경제에서도 모든 자금을 온라인으로 배팅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되게 부러워 맨날 놀러가고 해외에 한국에는 5일 근무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 부산을 가도 4시간을 가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왔다 그랬죠 정말 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간다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숙박, 해외를 놀러 간다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논다든지 그런 거는 한 번도 중국에서는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좀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좀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때요? 모든 국민이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나 제 친구도 면세점에서 일을 했거든요 면세점에서 일했었는데 다 잘린 거예요 나이 순으로 다 잘리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뭐 숙박업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은 거는 역시 온라인 유통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 유통의 호황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왜냐? 시대가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은 그 기회를 봐서 거기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장들도 있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전부터 사람보다도 사람보다도 이제 스마트 공장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어요 애터미에서 저희가 라면 공장이나 휴지 공장 이거를 공장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고령화 시대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 사람은 어디 가서 일을 할까요? 그죠? 그리고 요즘도 택배가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로봇이 택배를 한다 하면 파업을 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아세아권에 5년 동안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30%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애터미를 안 하고 여기서 공부를 안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뉴스를 봐서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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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터미를 하고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다른 나라에서 보세요 일본, 한국,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전부 지금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는 유튜브 있죠 유튜브 유튜브도 저도 유튜브 보거든요 보는데 한 번은 거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광고 없이 보는 게 있어요 한 번 보셨나요? 광고 없이 보는 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애터미 주문하면서도 애터미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무료 강의를 무료로 듣고 난 다음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했더니 뭐 달라고 그래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품에서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전에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사고 뭘 사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와 프라이버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 가치를 지키고 싶다 그러면 내가 돈을 지불해야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수신 동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해줬잖아요 이제는 돈 받고 해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내가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동의하기 싫으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왔잖아요 여기에서 5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50세를 은퇴하고 20년이나 30년 동안 심지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저희 회장님 어머님이 100세 돌아가셨어요 2월 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100세를 산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은 한 30년, 40년, 50년까지 더 사셔야 되는데 그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죠? 아까 보셨죠? 얘가 다 대체를 했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100세 장수 장수되는 사람을 호모 헌드리드라고 하잖아요 이미 새로운 언어들이 막 탄생을 하는 거예요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100세 아, 그냥 100세겠지 보험이나 이렇게 들 때 100세, 100세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근데 주변에 보면요 80 넘고 90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한국에 온 지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100세는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만 보는 거예요 여기 노인 빈곤율을 보시면 지금 OECD 국가에 비해서 한국이 3배나 높대요 3배나 높다는 것은 우리가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정말 노인 빈곤 옆에서 사시는 분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수입도 없죠? LG 할 사람도 없고 저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나 이런 분들 보면 연세가 굉장히 많이 고령화 되어 있어요 네, 제가 대만에 갔을 때도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젊은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거의 다 60이 넘고 70이 넘은 분이에요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에도 보면 저는 택시는 안 타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운전하는 거 보시면 전부 연령대가 점점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인 노후 대비해서 직장을 다녔을 때 노후를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냐 여기 7억이 필요하대요 7억 그것도 어떤 직장이어야 되냐고요 그죠?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내가 7억을 모둔다? 지금 있는 돈 다 벌고 써도 지금 모자를 팜에 저축할 돈이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그죠?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한국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중국에도 연금이 없어요 남편은 중국에 연금이 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연금을 받는데 나는 그러면 한국에서 연금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국민연금 저도 들어가요 제일 이제 제일 저렴한 것부터 하는데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얼마나 받습니까? 했더니 한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만 원 그러면 열심히 넣어야지 생각했는데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돼야지 아주 기초적인 생활 네, 먹고 쓰고 그죠? 뭐 전기요금, 휴대폰 이런 거를 하고 부부가 되려면 여기 2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한국인들도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거를 들려면 백 몇 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백 몇 만 원씩 못 넣겠더라고요 그냥 작은 저축 한 몇십만 원 정도 그거는 할 수 있는데 백 몇 만 원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었더니 애터미에서 첫 전국 오토 판매자잖아요 그게 200만 원이더라고요 200만 원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이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는 되겠더라 네, 여기 250만 두 부부가 그래서 다른 수입 조금 하면 그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은퇴하시고 10명 중에 9명은 일을 찾고 있어요 저번에 강연을 들었는데 부동산 강의를 유튜브에서 한 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하도 이제 이자가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 어떨까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50대 이상 남성들이 퇴직을 했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있대요 그게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네요 할 일이 없으면 내가 패인인가? 어? 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동안 열심히 자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이 없어서 집에 있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목숨 부지하면서까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거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작가 돼요, 작가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거는 정말 그런 게 없으면 작가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이더라고요 부동산 공부해서 매매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제 조금 부동산 공부를 해서 그런데 나이가 있으면 부동산 공부 잘 될까요? 부동산 너무 많잖아요 한 상가에도 세 집이 있고 막 네 집이 있잖아요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게 뭐냐면 1인 방송, 유튜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래요 그런데 솔직히 유튜브에 나와서 1인 방송 하시는 분들 정말 재능이 좀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거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강남식이 너 오늘 강의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을 뿐이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 어느 거를 선택하겠냐고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젊은 사람들 유튜브 잘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돈을 벌고 하시는 목방도 있고 막 다 있어요 했는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을 보면 노동소득하고 자본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고 시스템소득이에요 이 세 가지 소득은 여기 계신 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어딘가가 투자는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증권 투자를 하시든 어디 투자를 하시든 그렇죠? 다 해보셨거든요 뭘 사시든 그리고 장사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소득이 돼요 시스템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오사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득에서 시스템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데 시스템을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어라 만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시스템을 사든지 돈으로 만들 수 없으면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 재주도 없어요 그렇죠?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만들어진 시스템에 타라는 거예요 타라 그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장도 한 시스템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아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진 시스템에 우리가 거기 타라고 하니까 애터미도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사장님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스템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내 노후를 책임져질 수 있는지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무슨 사업이에요? 시스템 소득인데 우리가 제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통 그러면 유통인데 직접 판매 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판매란 어떻게 되느냐 다 아시겠지만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직접이잖아요 그렇죠? 중간 단계 다 없어지고 애터미가 중간 단계 없이 그냥 주문을 하면 공장이나 회사에서 바로 물류에서 물건이 오는 거죠 이런 직접 판매가 우리가 보시면 계속 이게 매출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애터미 매출이 2009년에 처음에는 2006년에 방판으로 시작했어요 방문 판매 이게 네트워크로 등급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락 맡은 건 2009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곡선이 계속 올라가요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애터미가 그래서 2020년에는 1조 9천억이라는 매출을 찍었고 지금은 2조 넘는 매출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했어요 애터미가 어떤 회사예요? 직접 판매지만 다단계 회사예요 그렇죠? 다단계는 어떤 회사 내가 알고 있는 다단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애터미가 처음 수출국이 미국이었어요 미국 미국이 정말 건강식품 화장품 천국이잖아요 일본 그 다음에 수출한 게 일본이거든요 그 나라 자체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애터미가 그 나라에 먼저 수출을 했다 무엇을 설명하냐? 회장님이 그러셨다 하더라고 우리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도 살아남으면 한국에서는 무조건 살아남는다 그래서 선진국부터 들어간 거예요 선진국부터 하지만 지금까지도 선진국에서 잘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진국에도 들어갔어요 캄보디아 여기 뭐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그 사람들도 우리 애터미 제품을 쓰거든요 그럼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사람도 있는 사람은 쓰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비싼데 왜 쓸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애터미의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다음에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미 22개 나라 이상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탑도 받았거든요 회원 수는 국내외 합쳐서 1,6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예요? 한 5천만 인구잖아요 그죠? 근데 국내, 해외 다 해서 1,600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아직 회원이 많이 있어요 회원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국내외 합쳐서기 때문에 그래서 애터미 이 사람도 물어봐도 회원이고 저 사람도 물어봐도 회원이고 막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애터미 회원은 1년에 하나 구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퇴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회원 가입해주기 싫어서 회원이 된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초보자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마음을 접어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에 3억불 수출 탑도 받은 거예요 대통령에게 다단계 회사에서 다단계 회사에서 수출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A사나 H사나 우리 제품을 사서 많이 썼거든요 저도 중국에서 무슨 제품을 썼냐면 그때 중학교 때 뉴스킨 뉴스킨 피누를 썼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봤더니 그게 뉴스킨이더라고요 미국에서 비누 여드름 없애는 비누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정말 모르니까 물에 놓으면 얘가 다 녹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저거 했었는데 그게 뉴스킨 비누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거를 알았는데 다단계 제품이 좋은 거예요 근데 비싸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민들이 거꾸로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어디로 수출을 한 거예요 수출을 그래서 제품은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단계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든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저는 한국에 와서 취직하려고 이렇게 원서 돈 넣고 하거든요 하지만 원서 넣을 때는 회사 기준도 안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그냥 월급 얼마 주는지 그리고 휴머를 얼마 주는지 그런 것만 받지 회사 경영이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정말 거기에서 한 달에 우리 가족을 먹어살릴 수 있는 월급을 받으러 가는데도 회사 기준도 안 보고 마인드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회사예요? 다단계 회사예요 정말 사람들이 무수한 다단계 우리가 정말 잘 지켜봐야 되거든요 지금 회사 자녀들이 직장을 찾아도 이 회사는 어떤 회사를 찾아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경영자의 마인드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경영자 때문에 경영자 마인드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인지 이게 자발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강제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타 네트워크는 어때요? 한 달에 카드를 한 번 등록하잖아요 그 다음 달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면서 물건을 그냥 보내온대요 나도 모르게 그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강제로 되는 거예요 저희 애터미는 강제 구매가 없거든요 이거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말 쉽고 균형 있고 변하지 않는 보상 체계인지 누구한테 이야기해나 이게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균형이 있어야 돼요 저희 애터미 보상 플랜이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거든요 이제 보시면 돼요 정말 정의로운 건지 그리고 변하지 않은 한 번도 변하지는 않았어요 보상 플랜이 지금 십몇 년 됐는데 애터미 보상 플랜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네 가지가 다 중요해요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지금 그거를 확인하라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자의 마인드 한번 볼게요 애터미가 7년 연속 해모임 다 드셔보셨죠? 네 지금 광고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앱솔루트 화장품 이게 무슨 상 받았죠? 세종대왕상을 받은 거예요 네 세종대왕상을 받았고 우리 유산균도 너무 좋죠 이게 타 회사 유산균은요 한 달에 뭐 한 5만원 7만원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5만 2천원에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4개월 그리고 이게 목구멍부터 항문까지 필요하는 균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캡슐로 되어 있어서 정말 독일에서 유명한 회사에 만들었죠 이거 더페임도 너무 좋고 치약도 너무 좋죠 지금 요즘 새로 나온 이 치약 말고 또 치약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해모임을 보시면은 처음에 30%였대요 저는 이때 애터미를 안 했어요 나중에 또 48%였대도 제가 애터미를 안 했어요 제가 애터미 했을 때는 54%였대 애터미를 알고 회원가입을 했어요 근데 60%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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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는 안 하다가 나중에 정말 60%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격은 30%였대나 60%였대나 가격이 한 번도 오르지도 않았어요 저는 아모레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해마다 그 화장품이 자음생크림의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하기 전에 그때 십몇만 원이었을 때 근데 20만 원 지금은 자음생크림 얼마예요? 25만 원 더 오른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요? 한 번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십몇 년 동안 원가가 올랐을 원자재값이 올랐을 거잖아요 그치만 애터미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사 회장님의 마인드인 거예요 정말 고객을 위한 우리도 사업자지만은 누구예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도 생을 베길 때는 제가 안 해서 이 비비 크림이거든요 이게 6종 제가 이 비비를 썼었어요 이 비비를 썼었어요 이때 터미를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비비가 있잖아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짜더짜더 나와 여성분들은 아시지만은 정말 메이크업 제품 양 많은 거 정말 질려요 그죠? 빨리 써서 새로운 걸 사야 되는데 이거는 짜더짜더 나와 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짜더짜더 나와가지고 쓰다가 중간에 버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너 한번 써봐 쓰다가 지겨워서 너도 써봐 이렇게 쓰는 거 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 제품이 없어요 중국에는 이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6종 지금 한국에는 없어졌고요 더페임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폼클렌징 양을 다 늘려줬거든요 화장품이고 해모임이고 기존에 우리 소비자들이 쓰는 거 다 양을 늘려줬어요 이것은 우리 회사가 사업자 마인드가 사업자를 위한 마케팅이에요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인 거예요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치약도 마찬가지 180에서 200ml 이게 양이 적으면 우리가 재구매가 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처음 초창기에 사업자들이 그랬대요 사장님 양을 늘리지 마세요 왜? 그러면 재구매율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많이 넣어줘도 쓸 사람은 더 많이 쓴다 광고를 더 많이 해줬기 때문에 매출이 더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아니나 다를까 더 많이 사주시는 거예요 양이 늘려줬어도 이런 회사다 이런 회사다 하면서 그리고 반품률은요 0.24% 1%도 안 되는 거예요 반품률이 제가 소비자들한테 반품률이 0.24% 1%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쟤 한국 사람 사면 반품 하나 거 봤어 그러는 거예요 안 쓰면 그냥 버리버리는 거지 그런 것도 있지 그 말도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게 제품이 안 좋으면요 반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 원이든 몇 천 원이든 제품이 좋고 그래도 반품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반품하는 사람은 2,4%에 들어가는 거예요 2,4% 그리고 저희 애터미 제품이 3개월 안에 반품 교환되는 거 아시잖아요 3개월이에요 3일도 아니에요 아모레는 반품을 안 해줘요 교환은 해줘요 반품은 절대 안 돼요 타 제품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서류가 복잡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CCM 인증 받았잖아요 CCM 이거는 소비자 경영상이에요 이게 로테백화점 백화점하고 같이 받을 수 있는 상이거든요 이거는 2년마다 한 번 주는 상이에요 2019년에 한 번 받았거든요 그러면 2년 뒤 저도 그래서 2년 뒤에 우리 회사가 또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작년 12월에 또 받은 거예요 이게 애터미의 경영 철학이며 경영 목표예요 고객의 성공이에요 옛날에 광고 그랬잖아요 고객을 감동시키자 감동을 넘어서 뭐였죠? 절도 절도 고객을 절도시키자 근데 애터미는요 고객의 성공인 거예요 성공 성공시키자 저희도 고객이거든요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은 고객의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경영 철학은 뭘까요? 정선상략이에요 정직하고 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다 하지만 저도 장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장사한다 그랬잖아요 정직하고 선한 게 최고의 전략이다 장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장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속임수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직하게는 못해요 근데 애터미는 정직하게 못하고 선하게 못해요 조금 속임수가 좀 들어가거든요 누구나 속임수는 좀 들어가요 그게 선한 속임수인지 정말 남을 해치는 속임수인 그 차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정직과 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면서 애터미가 지금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막 1조를 넘어서 2조를 넘어서 3조, 100조까지 가는 회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애터미가 정선상자 최고의 전략을 갖고 그리고 애터미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아자물 제품도 있는 거예요 아자물 제품에 보면은 여기에서 아자물에서는 이게 에어프라이기가 9만 9천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환경이 생활과학에서는 이게 10 몇 만 12만 9천 원이에요 거의 몇 만 원 차이인 거예요 여성분들은 백을 좋아하잖아요 저도 백을 좋아서 아자물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 가격을 보고 또 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같은 브랜드에 같은 품목을 봤더니 한 3만 원 정도 2,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자물도 소비자들이 애터미 제품은 애터미 제품이지만 아자물 제품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 우리가 보셨죠 그리고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애터미 제품 중에 개별인정형 제품 사장님들 다 아신가요? 개별인정형 제품이 저희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7개 개별인정형 제품은 우리 해모임이 개별인정형이죠 네 사람이 먹어서 정말 그런 효과를 봤다 인체 실험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제품 7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분 네 제가 이야기 할게요 해모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차 세 번째 콜라겐 우리가 콜라겐을 개별인정형을 받았거든요 사람이 이거를 먹어서 정말 효과를 봤다 개별인정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류미인 성류미인도 개별인정형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애플페너 프사가 다이어트 하는 거 프사가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또 뭐 있더라? 소프라 소프라켄 아니에요 이너발랜스 아 질유산균 네 질유산균이 있어요 소프라켄은 아니에요 그리고 메모리 업 머리 기억력 좋은 거 그러면 됐죠 이게 지금 7개거든요 7개예요 다시 뭐 했죠? 해모힘 보이차 콜라겐 상류미인 애플페너 또 이너발랜스 또 스마트 메모리 업 네 이 7가지가 애터미 제품 중에 개별인정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건강식품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눈대요 고지형하고 개별인정형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건강식품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고지형이 돼요 근데 콜라겐이나 성류미인이나 그 다음에 해모힘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아까 7개 있잖아요 이거는 개별인정형은 사람이 먹어서 인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싸야 된 거예요 비싸야 되는데 애터미는 비싸요 안 비싸요? 너무 근데 시중에 콜라겐도 있고 뭐 성류미인도 있고 성류액 그죠? 우리는 젤리잖아요 뭐 콜라겐이 있고 뭐 성류젤도 있고 그리고 뭐죠? 뭐 풋사과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제품이 우리보다 저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콜라겐이 비싸야 돼 근데 보면은 거기 개별인정형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한 명만 조금만 되면은 그냥 건강식품 건강식품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받은 거예요 저희는 건강식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게 아니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건강 건강보험 그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증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슈퍼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놔야지 우리 가게에 건강식품 해모임 진열해놨을 때 그거를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걸려요 네 벌금을 벌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건강 그 공부를 할 때 들어가 보면은 정말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으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개별인정형 딱 나오는 거예요 고지형이라 그래서 제가 제가 거기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제품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좀 비싸다고 하는 사람 특히 콜라겐 여성분들 그렇죠 성류미인 콜라겐 이너발렌스 진리산균 이런 게 비싸다고 하는데 딱 갖다 보면은 어 안 비싸네 그리고 어때요 효과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있게 자신있게 우리 사람들에게 제품 전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좋은 회사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첫 번째 아주 간단한 마트 체인지 마트 체인지 하시면 돼요 그렇죠 마트 체인지를 하셔야지 나부터 마트 체인지를 하셔야지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회원들 중에 그 이야기해요 나는 애터미 제품 안 쓰는데 돈 벌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안 쓸래 나 안 써도 안 써도 돈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 수당을 몇 번 들어가게 해줬거든 돈 들어왔잖아 근데 관심이 없어 제품 주소 아무것도 안 해 소개도 안 해주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업을 조금만 하시는 분도 어 한 두 번 넣어줬으니까 이제 안 넣어줘야 제가 안 해주잖아요 그럼 수당이 안 들어와 그러면 왜 돈이 안 들어오냐고 내가 제품 안 쓰면 돈 안 들어와요? 안 써도 돈 안 들어오면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도 안 쓰는데 우리가 지출이 투자잖아요 애터미는 지출이 투자인 거예요 투자가 따로 없어요 근데 그 지출을 애터미지 안 해 그러면 내 파트너도 복제사업인데 그거를 이어서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트 체인지를 해야 돼요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어디 가서 다 사 코스트코도 다 사요 근데 캐시백이 2,000원밖에 안 돼요 100만원을 사도 근데 애터미는요 100만원 정도 사면 한 6만 5천원인 거예요 코스트코 누가 부탁으로 한번 뭐 좀 사달라 해라 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계산을 하려고 줄을 이만큼 썼어요 그래서 봤어요 다들 뭐 사시나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제가 한국에 와서 장을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힘도 없고 자동차 끌고 가기 복잡하고 장은 남편이 보거든요 힘 좋잖아요 뭐 들고 오든 뭐 하든 근데 진짜 코스트코도 이제 한 10년만에 한 번 갔을 거야 다 뭐 사나 봤더니 오메가3 막 이렇게 이따만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건강식품을 이만큼 사가 가더라고 뭐 생수 그래서 가격이 얼만가 찍는 것도 일부러 봤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왜 남의 거 나는 그거 딸랑 하나 사러 갔는데 봤더니 5만 얼마 6만 얼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제가 거의 한 40몇만 원 코스트코 가서 사시는 분은 이거 회원제잖아요 그죠 3만 8천 원인가 이거 카드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거 40몇만 원씩 거의 다 제일 저렴 적게 사시는 분도 십몇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 한 일주일에 일주일에 4번만 가도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트를 애트미로 쓴다 하면 저희는 한 달에 6만 5천 원 캐시백이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캐시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한테 회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애트미에 와서 소비를 해라 그랬더니 돈도 안 드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언니 이마트 사장님 알어? 모르지 그 사람은 이미 부자야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나를 알잖아 그럼 나한테 사줘 아는 나한테 사줘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마트 사장님이 이미 부자거든요 거기 가서 사지 마 혹시나 알아? 언니가 나한테 사서 제품 많이 써서 내가 서비스라도 하나 주지 이마트 사장님이 서비스 줘요? 안 줘요 그죠? 나한테 샀어야지 내가 신제품 나오면 맛이라도 보여주잖아 콜라게 언니 나와서 한번 먹어봐봐 어 푸싸가 먹어봐 언니 뱃살 좀 빼야 되잖아 그죠? 보이차 지방간 있잖아 그거 먹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메모리 치매 오지 말라고 그거 먹어야 되잖아 맛이라도 보잖아요 갈비탕 나왔으니 언니 갈비탕 하나 먹어 집에 가서 밥하기 싫으니까 이걸로 형부랑 같이 끓여 먹어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마트 가서 사면 이마트 저장 주나요? 안 주잖아요 안 줘요 그래서 우리 마트 체인지부터 우리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체인지하면서 우리가 애터미는 애터미는 마트 체인지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회원 가입부터 해야 되잖아 회원 가입부터 하는데 가입비 내셨어요? 애터미 특징이에요 가입비가 없고요 유지비 한 달에 얼마 써야 되는 것도 없어요 맞죠? 아까 코스코어도 얼마 3만 8천 원이에요 거기에 가입해서 그리고 또 무슨 유통이지? 아 거기 있잖아요 아무리 그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트 있잖아요 친환경 뭐 그 마트 초록마을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회원제더라고 네 한살대 뭐 이런 거 전부 회원제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제품이 친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저기 김 이런 거 다 친환경 유기농이에요 그죠? 근데 가입비 있어요? 없어요 한 달에 얼마 써야 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바이너리 바이너리 방식이 두 줄 두 줄 좌측 우측 두 줄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원서버 글로벌 원서버라는 것은 이거 아시죠? 회원번호 하나가 전 세계 회원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선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두 명밖에 가입이 안돼 막 해바라기처럼 가입해야지 두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고요 그냥 다른 분이 있으면 밑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돼 그래서 왜 안돼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기 싫어 저 사람이 정말 싫은데 내가 그 밑에 들어가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냥 옆으로 쫙쫙쫙쫙 뻗지 누구 밑에도 아니고 그냥 너 밑에 들어가면 안되냐고 막 돼요 안 돼요 되면은 내 밑에 맞잖아요 자기가 자기 위에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계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안된데 그냥 무조건 내 밑에 들어와야 돼 아휴 환장을 하겠어 그래서 그건 안됩니다 애터미가 바이너리 방식을 한 이유 뭘까요? 회사님들 고객의 성공인 거예요 그죠? 당신을 위해서 바이너리를 만든 거야 바이너리 나 강남숙을 위해서 만든 것도 맞아요 그죠? 누군가 했으면 당신 당신 당신들을 위해서 이 두 줄로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고 여섯 줄이라고 하면 뭐 해바라기 식으로 한다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돼요 A사가 그렇잖아요 막 옆으로 뻗잖아요 그죠? 나로부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직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은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평범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걸 해봤어요 이거 바이너리 두 줄 A사의 사업 설명 들으러 갔어요 내가 들으러 갔어요 갔는데 못하겠더라고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거는 진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능력이 없어도 되잖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회원을 달아내려 가면 되잖아요 두 줄 쫙쫙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여기 달고 그죠?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잖아요 꾸준하게 A사를 갔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했죠 내가 중국에 A사 회원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일정한 핀이 돼야 돼 일단 내가 먼저 성공해야 돼 일정하게 돼야지 그 나라 가서 회원을 또 다시 등록을 해야 돼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수입의 몇 프로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기서 성공도 힘드는데 근데 네임맥은 어디 있어요? 한국이 아니고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잖아 중국이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로 성공하냐고 그러니까 물 건너간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에 돈이 보이는 거죠 돈은 봤어 비전은 봤어 와 네트워크 이렇게 좋구나 근데 애터미가 뭐예요? 네트워크에 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때려치우고 왔죠 그죠? 저는 그 비전을 봤어요 아 이거 누적이다 단계가 없다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몇 가지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죠 그 다음에 글로벌 아까 그랬죠 내가 한국에서 애터미는 한국에서 성공 안 해도 회원 확보 되죠 근데 타 네트워크는 조건이 여기서부터 성공해야 돼 여기서 성공하는데 그냥 가만있으면 성공해요 성공 안 돼요 노력해야 되잖아 근데 그 노력이 다른 외부적인 해외의 소비자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잘라버리면 안 되죠 근데 애터미는 해준대 아싸 했죠 그리고 또 상한선 이것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상한선 만약 인정을 해주면 먼저 하는 사람이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게 상한선을 해놨잖아요 이게 그죠? 먼저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어디서 시작하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하면서 첫 번째 전달한 사람이 우리 친정언니였어요 그때 한국에 나왔거든요 가자 그래서 석세스까지 갔어 했는데 우리 언니가 어? 안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신우 데려갔지 우리 신우가 딱 보더니 어? 이거 괜찮네 왜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차피 화장품 건강식품은 필수거든요 특히 건강식품은 필수인데 정말 좋고 싸면 나부터 쓰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겠대 그래서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 언니가 나랑 처음으로 석세스 갔잖아요 그래서 언니를 먼저 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우가 우리 친정언니 밑에 달았어요 근데 위에 단 우리 친정언니는 안 하고 우리 신우가 애터미를 해요 그래서 신우가 애터미를 했는데 팀장이거든요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셔도 공무원인데 100만 원 넘게 공무원 수당 받았거든요 한국에 와 있어도 근데 돌아가셔도 애터미 수입이 오토 판매자니까 얼마 이어지는 거예요? 200만 원 그 100만 원이 없어도 이게 200만 원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저는 참 우리 신우한테 잘 했구나 설명 잘 했구나 지금 그래도 200만 원 연금성 소득 받고 연금성인 거예요 연금성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언니는 아직까지도 안 해요 근데 뒤늦게 제품 좋은 거 알고 제품 써요 자기 아들한테도 중국에 보내고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선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먼저 하든 누가 하든 근데 어떨 때는 우리 신우랑 나랑 수당이 똑같아요 네 100원도 더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만큼 상한선인 거예요 그 같은 직급이면 그래서 제가 또 애터미를 선택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이유 몇 가지예요 다 나온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기 계신 사단님들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후원 수당 여기 보시면은 수당에서 후원 수당이 있고 직급 수당이 있고 승급 프로모션이 있고 여기 교육 수당이 있어요 오늘 주로 후원 수당이랑 직급 수당 프로모션 설명해 드릴게요 바이너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 우측 바이너리 바이너리 언니한테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신우한테 이야기하고 또 신우 내 사돈 내 8천 이야기하면은 포인트가 30만 되겠죠 이거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적 저거는 없어요 그죠 계속 쌓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조건이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본인이 30만 포인트 띄어 있어야 되는 이 30만 포인트는 컴퓨터 상으로 아 나 강남숙 제품 한 돈 60만원에서 100만원 쓰셨네 그러면은 애터미 전달할 수 있겠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근데 내 회원 번호로 누가 샀는지 따지지는 않아요 내가 샀을 수도 있고 스폰서가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좌측에 30만 포인트 되고 우측에 30만 포인트 되면 땡통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내가 계산해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준다고요 지금은 이거보다 낫죠 플러스 마이너스 6만 5천원이요 저는 아무리 그만뒀을 때 월 소득이 500만원이었어요 500만원에서 본사에서 태국에 여행도 보내줬거든요 본사에서 한 사람에 250만원 정도 여행인 거예요 근데 본사에서 그 부장이 돼서 이제 가서 교육을 받는데 여자가 여성분이 한국에서 월 500만원 소득은 5% 안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거네 그랬거든요 그 500만원을 주고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그때 처음에 한 달에 왔을 때 6만원도 못 벌었어요 이게 나 30만 포인트 좌 30만 포인트 우 30만 포인트 나 혼자 먼저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300만원씩 샀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알아보는데 그래서 알아봐서 샀었더니 제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 뉴스대로 500 뭐지 500배나 집어넣어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고 그 뉴스 봤거든요 내 얼굴이 완전 바뀌겠구나 진짜 바뀌었어요 아모레 하시는 분이 저한테 너 애터미 안 쓰고 다른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500만원을 포기하고 한 달에 6만원도 못 벌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계산해 주더라고요 형수 지금 한 달에 500 그러면 1년이면 6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6천만원을 버리고 얼마 벌었어요? 나 뭐 그러더라고 그렇게 계산하면 할 말이 없지 하지만 이 네트워크는 무슨 돈이에요? 연금이잖아요 그죠? 6천만원 벌어도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연금을 받으려면 백몇만원씩 적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받잖아요 적금 했어요? 아니요 그냥 먹고 쓰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 돈 다 투자했을 뿐이에요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6만원 벌어요 그리고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건 일당인 거예요 일당 그래서 애터미 6만원이 일당이라는 개념은 매일매일 6만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6만원 이상 받거든요 6만원 받거든요 최소가 그러면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나 개인 포인트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0 원래는 30이죠 30에서 60 여기서 60점이라는 것은 본인이 30만 포인트 하고 우측에 30만 포인트 본인이 30만 포인트 하면 이게 점수로 30 좌측에 70 우측에 70 했을 때 30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일로 계산했을 때 일당이 12만 9천원인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여기서 30에서 30에서 70은 중간에 얼마 차이 있어요? 40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32번 받으면 70과 수당이 똑같겠죠 그런데 이게 40을 해놓은 거는 중간에 사다 보면 자가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동 매출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70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70에서 150 150에서 240 이게 5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선 그러면 우리 여기 분당 탑센터 노정구 단장님은 하루에 5천 이상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하루 일당이 129만 원인 거예요 이게 1억이 떠도 그냥 5천만 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요 노정구 단장님 지금 수당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줄어들죠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받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받아가면 우리는 좀 덜 받아갈 수 있잖아 이게 평행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달에는 첫 달에는 6만 원도 못 받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좀 알려서 제가 6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더 있다가 제가 파는 거는 잘하잖아요 설아지에서 진짜 나 혼자 한 달에 1에서 15일 판매사 유지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 되면 뭐라 그랬죠?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발바닥에 불나게 하면서 판매사를 나 혼자 갔어요 좌측 250만 포인트 우측 250만 포인트 스폰서 도움이 하나도 없이 이거를 사가지고 매일 나갔다 갖다 뿌렸거든요 주는 게 아니고 팔았어요 팔았더니 다 나갔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6일부터 30일 좌측에 250 우측에 250 또 했어요 그랬더니 수당 얼마 나와요? 100만 원 1일부터 15일 했더니 100만 원 한 달에 얼마요? 200만 원 그런데 매출은 얼마예요? 돈으로 환산 포인트로는 이게 좌측 500하고 1000이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1일부터 30일까지 30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당이 얼마예요? 200만 원 그런데 아모레에서는 한 달에 제가 1000만 매출을 팔았거든요 1000만 원 팔면 제가 그때 수당이 500만 원이었어요 이건 뭐야 3000만 원이면 얼마 나와야 돼요? 내 계산으로 그러니까 3000 네? 그러니까 1500은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얼마 나왔어요? 200만 원 아씨씨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3000만 원을 팔았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진짜 갖다 잘 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제품 많잖아요 그때 많지도 않았는데 저 폰클랭지 8천 원 생각해봐봐 내 발바닥에 불이 안 났겠냐고 그랬는데 200만 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그때 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파는 게 아니고 뭐예요? 조직관리 관리사업인 거예요 조직관리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함께 쓰고 함께 다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아 그 말이 왜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듣거든 그래서 듣는 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들었냐에 따라서 내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좋아 그냥 갖다 팔아 제낀 거예요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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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가 그 전부터 이야기했겠죠 조직관리 조직 사람 데려가 근데 그거는 귀에 안 들어와 그냥 자꾸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말 강의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지나온 길이잖아요 네트워크에서 그러잖아요 눈 덮은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는 게 남들이 가는 길을 가야 된다고요 나도 네트워크 처음이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업이 아니고 뭐죠? 관리 사업인 거예요 계속 팔아야 된다고 하면 애터미도 못 팔아 설어서 팔기 싫어서 여기 왔는데 왔는데도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그게 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판매사가 되고 다음 직급이 팀장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조직 관리 사업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판매사 좌측이 두 명 우측이 두 명이 되면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팀장 똑같은 팀장 좌측이 두 명 우측이 두 명 되면 뭐죠? 샤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샤론이잖아요 나 같은 샤론이 좌측이 두 명 우측이 두 명이 되면 저는 뭐가 되죠? 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본부장이 돼서 나 같은 본부장 좌측이 두 명 우측이 두 명 그럼 내가 로얄이 되고 똑같은 로얄이 좌측이 두 명 우측이 두 명이 있으면 크라운 크라운이 좌측이 두 명 우측이 두 명이 되면 임페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해요 가서 애터미는 7단계밖에 없다 저는 지금 3단계다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왜 단계를 해놨어? 나 더 가고 싶은데 사단이 능력이 있어 그러면 왜 단계를 해놨어가 아니라 그러면 사단이 1단계부터 가봐봐 그게 쉬운지 그죠? 가보고 7단계 가라는 거예요 저는 3단계밖에 안 됐지만 사단이 이내 7단계 갈 수 있잖아 지금 애터미에서 임페리얼이 몇 명 나왔어요? 9명 지금 10명 나왔거든요 몰랐어요 10번째 임페리얼이 누군가 근데 오늘 공부하면서 보니까 여성분인 거예요 강영희 임페리얼님이시더라고 그분이 이제 다음 달에 임페리얼 승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암 환자에 연세도 많고 진짜 가난했고 바빡게 해주지 않았고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제가 봤어요 나는 암도 아니고 그분 보다 젊고 나는 무조건 성공하겠다 우리 남편도 그러는 거예요 와 너 언제 임페리얼 가? 5년 안에 가지 5년 더 기다려야 돼? 그럼 그랬더니 알았어 네가 이 길이 네 길이라면 그건 내가 지지해줄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급을 가도 회사에서 프로모션이 있어요 판매사 가면 수고하셨다고 해모임 하나 덮임 하나 사정 하나 드리고 팀장이 되셔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팀장에서는 그때 노트북 줬거든요 이제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다 탯북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100만 원 드려요 국장이 되면 현금 200만 원 그 다음에 해외여행 저는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네 스타가 스타마스터 되면 천만 원 현금 줘요 네 그리고 해외여행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현금으로 드려요 네 로얄되면은 이때부터 색깔이 다르죠 주황색이죠 이때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5천만 원 현금 프로모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준용차 렌트 차를 주는 게 아니고 렌트비를 드리는 거예요 네 렌트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후용 활동비 2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크라운이 되면요 그때는 차를 주는 거예요 렌트비가 아니라 그리고 현금 3억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행 이거는 크루즈 예행이거든요 로얄부터 코로나에 대해서 풀리면은 가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후원 활동비 500만 원 인패를 내시면은 10억이라는 돈을 드려요 그리고 50평 오피스텔 회사에서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50평 오피스텔을 사주나? 그러는 거예요 사주지는 않고요 회사에서 임대료를 대신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다 해주고 안에 모든 거 다 해주고 모든 비용 회사에서 내주고 그리고 후원 활동비 10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열 번째 인패를 내신 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작년 6월에 6월에 인패를 갈 뻔했대요 그런데 한쪽에 크라운 두 분이 나왔는데 한쪽에는 크라운이 안 나와서 자기가 포기하고 11월 달에 인패를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너무 아까운데 그냥 만들어서 가지 그랬는데 아니야 그래도 조직을 좀 더 탄탄하게 해서 인패를 가야 되겠다 해서 그냥 밀려서 조금 해서 이제 인패를 가신 것 같아요 그분도 인패를 가신 그분도 이야기 들어보면요 중간에 조직이 다 무너졌었대요 다시 해서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조직관리사업이라고 하지만 조직이 무너져도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제품을 마트체인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품을 꾸준히 쓰다 보면은 거기에서 소비자가 나오고 그 소비자가 아까 안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 뵈신 분도 있거든요 오늘 강의 중에 한 마디라도 그게 내가 안 들렸던 것이 내 귀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소득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애터미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지가 않는다면 내가 그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잡고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됐어요 우리 가족 친정언니는 안 하지만은 나 때문에 다 부자가 될 거잖아요 그죠? 경제적 자유 세관적 자유 시댁에는 우리 시누이가 하니까 더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편안해요 코로나가 와도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았죠 왜? 미팅이 안 되고 조직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소득이 안 되는 건 아닌가? 했는데 아니예요 줄지는 않았어요 조금 조금씩 이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잘했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전도를 받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애터미에서 돈을 벌어서 저는 애터미에서 쓸 거예요 회원들한테 쓸 거예요 누구한테 쓰지만은 저는 나랑 애터미 사업한 회원님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사업자들한테 저는 다시 그 돈을 또 풀 거거든요 그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애터미라는 이 성공하는 이 길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파트너, 스폰서인 거예요 그럼 스폰서는 당연히 돈이 되겠죠 파트너가 돈이 안 되는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다시 우리 파트너한테 뿌려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애터미 성공자가 그러고 있어요 다시 뿌려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 소비자들 사업자들 뿌려서 다시 그분도 다 임페리 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성공하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나로부터 바뀌고 그게 하나하나씩 복제해 나가서 애터미가 백년 가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오신 사장님들은 정말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모두 다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한 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임페리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우리한테 사업 설명을 해주신 강남숙 국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이제 어렵게 오셨겠지만 이런 자리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 번 나와서 들으시고 또 이제 여러 번 오신 분들은 듣는 만큼 이제 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성장이 크기에 따라서 또 들어지는 이제 이 크기도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이제 부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업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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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